이곳은 인천광역시 서구. 오늘 만나볼 희망인의 주인공이 이곳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이원준 씨. 그는 택수전동휠체어의 몸을 의지해야 하는 중증척수장애인이지만 유창한 말솜 씨가 주 무기인 인기 강사입니다. 강의에 쓰일 PPT 자료 역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의 힘으로 직접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잠깐 봤는데 강의 멘트 중에서 인생은 멀리서 보면 인생은 멀리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멘트가 좋은데요. 이게 찰리체 플린 명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가까이서 제 인생을 바라보는 건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이 친구들한테 바라는 거는 가까이서 보지만 비극이 아닌 희망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찰리체 플린 명언을 인용을 하고 그리고 저는 가까이서도 희망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로 활동 중인 원준 씨는 템팀이 비대면 강의를 준비하고 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인터넷 방송 촬영을 하는 등 누구보다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피피티를 만드는데 불러주는 곳이 있다면 목으로 조종하는 특수 전동 휠체어의 의지에 대중교통으로 전국을 누빈다는 원준 씨. 직업 군인이었던 그는 사고를 당하고 하루아침에 중증 장애인이 되어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원준 씨는 슈퍼맨처럼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이제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기준 자료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 성격상 제가 좀 약간 완벽주의자인가봐요. 좀 깐깐하게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제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그냥 알파벳 B 하나 쓰면 되는데 저는 이왕이면 여기서 좀 같은 알파벳이어도 좀 예쁜 거 쓰려고 지금 이 사이트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다운받으려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피곤하게 사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떡해요. 제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아마 이런 이만큼 조금 더 노력하면 같은 PPT여도 조금 더 예뻐 보일 것 같고 깔끔해 보일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강사로 말을 잘 못하더라도 PPT라도 조금 잘 만들어지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말도 못하는데 PPT도 엉망이면 사실 너무 창피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작업을 할 때는 이를 악 물어야 되기 때문에 치열이 그래서 다 틀어지는 거예요. 제가 터치펜을 물고 난 뒤로는 이 아래가 다 틀어져 버렸어요. 하도 세게 물어가지고. 이번에 준비하시는 강의는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저희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의로 의뢰가 들어왔는데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직장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또 약간 변형을 줘야 되고 그리고 또 특히 개인적으로 거기 의뢰해 준 곳에서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순천향 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이고 하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희망적인 얘기들 그런 얘기들도 좀 해주기 위해서 좀 강의안을 수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대면 교육으로 했을 때는 사실 서로 눈빛도 확인하고 그리고 또 숨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 공간 안에 그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분위기를 파악을 할 수 있어서 그때그때 뭔가 수정도 할 수 있고 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또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영상으로 또 강의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더 돼요. 아무래도 이제 직업이 강사시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강의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강의라는 게 현장 가서 하는 또 그런 현장감? 그런 것도 되게 좋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그런 현장감 때문에 제가 강사 활동하면서 오히려 그 멀리까지 제가 이제 경남 창원도 가봤거든요. 기차를 타고 혼자 갔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경남 창원에 있는 경남 도청도 가고 대구 시청도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멀리까지 다녀오면 사실 몸이 많이 힘들긴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딱 끝내는 순간 이분들의 표정이라든가 눈빛 또 그리고 또 박수 쳐주는 그런 표정 하나하나 그 모습이 저한테는 엄청난 힘이 돼요. 그래서 그 멀리 갔다 왔음에도 이게 힘든 것보다 오히려 얻는 게 훨씬 많아요.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제가 막 충전해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오히려 이 일이 주는 이 일이 저한테 주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왜냐고 ard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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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준 씨의 곁에는 군대 간 큰아들을 비롯해 막내딸 채린 양 그리고 둘째 아들 신혁 군이 있는데요. 원준 씨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 자료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자주 보겠지만 그래도 보면은 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빠가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그래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아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신혁 군은 아빠가 어떤 아빠인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진짜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아빠인데 뭘 물어보는 거지? 아빠는 그냥 보통 아빠? 아빠가 그래도 다른 아빠들보다는 저희를 잘 놀아주시고 자주 다른 데도 놀러 다니고 그래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개만 그렇잖아. 이거 잘 되나 보다. 원준 씨가 PPT 작업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사가 되어준다는 신혁 군. 어 잠깐만요. 좀 줄여가. 여기 여기 라인 맞춰. 라인. 어 키너마스터는 그냥 쉬운데. 어? 아니 투명도는 아니야. 데뷔하고. 이야. 역시. 해결됐어요? 네. 뭐가 문제였던가요? 몰라서 그랬어요. 방법을 몰랐던 것뿐인 거. 투명도를. 투명도를 못 조절해가지고. 아 파워포인트 살 때? 네. 누가 해결했나요 이거? 제가 했습니다. 아시면 도와주세요. 이것도 한번 해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뭐요? 뭐 자료 작업이나 뭐 이런 건 다 끝나셨나 봐요? 아 예. 아까 오랜만에 PPT 만지니까. 순간 그 조작을 잘 못했었는데. 그래도 역시. 네이버 지식인도 도움도 받고. 그리고 스마트한. 우리 아들 딸 덕분에. 네. 다행히 그 난간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지금 앞에서 아드님이. 딸은 안 도와줬다고.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아니.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도움이 된 건데요. 네. 이렇게 뭐. 짜자자자하게 문제 있거나.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자주 이렇게 도와주나 봐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애인분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 도움받는 거를. 어. 도움받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하기. 많이 원하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렇고.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거나. 이게 시간내에 쫓길 때는. 어. 당연히 도움받아야죠. 네. 도움받기 가장 편하니까. 네. 아이들이. 아까 뭐. PPT에 이제. 이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같은데. 음. 강예비를. 강예비를. 아. 일단. 제가 아까 그 난관에 봉착했을 때. 아이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사실 난관 봉착하기에는. 시간적인. 에. 큰.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아이들이 도와줬으니까. 제가 강사료를 받으면. 예. 아이들이. 지분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가정하에. 예. 뭐라도 입에 넣어줘야겠다. 으흐흐흣. 진우님. 흐흐흐흐. 잘한다. 철자는. 철이는 피자. 네. 피누님을. 피. 응. 뭐라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피자. 확실히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뭐. 뭐. 원하는 거. 피자. 피자. 응. 체리는 피자 이것도 봐 이거는 그나마 아까 회경초등 웬만하면 이렇게 오전인데 너무 아파 이 시간에 맞춰서 가기가 지금 뭐 보시고 계신 거예요? 저희 강사 단톡방에 센터에 강의 의뢰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희망하는 강사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 걸 봤는데 제가 가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거리가 좀 돼서? 거리가 된다는 게 결국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준비 시간 포함해서 이게 참 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강사분들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더 가기 편한 위치이기도 하고 하니까 한번 봐야 되겠어요 사실 하고 싶기는 한데 보통 이렇게 강의 의뢰가 들어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휘경초등학교다 그러면 제가 지도로 검색을 하죠 여기는 지하철역에서 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위치를 먼저 파악해야 돼 회기역 이렇게 장소랑 위치 확인하는 것도 일이시겠어요? 네 근데 일인데 꼭 필요한 일이죠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제가 확답을 줄 수가 없으니까 강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꼭 확인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이게 서울이지만 꽤 먼 쪽인가봐요 그래가지고 2시간 여기에 1시간 58분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비장애인 기준으로 나온 거라서 제가처럼 위치하탄 장애인들은 환승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플러스 플러스 최소 한 20분 정도는 더 해야 돼요 초등학교니까 40분 한창 일로 바쁜 원준 씨 곁을 지키고 있는 또 한 사람 바로 원준 씨의 또 다른 지원군이자 버팀목인 어머니 이영순 씨입니다 지금 뭐 하세요? 네? 지금 뭐 하세요? 지금요? 토스트요 네? 토스트 토스트? 토스트? 아 애들 볶은 떡이 토스트 맛있어 이렇게 자주 해주시나봐요 아니요 두번째 두번째 뭐가 두번째 이거 토스트 자주 안해주세요? 근데 오늘 촬영이랑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배고파서 아니 뭐냐 한번 해먹고 맛있다고 해서 사다 놓은 게 있어가지고 재료가 남았었거든요 자주 안해주신다 말은 해도 정성껏 원준 씨와 손자, 손녀의 끼니를 준비하시는 어머니 이렇게 아드님이 이렇게 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시잖아요 옆에서 보시면 어떠세요? 대기를 하죠 대기는 하고 자랑스러워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렇게 막 집에서 자료도 준비하고 그렇죠 혼자 새벽같이 자리 못한다고 하면 혼자 준비하고 그러더라고요 뭘 하는지는 저는 모르지 저녁에 휴대폰 만지고 새벽에 잠들고 또 일거리에 들으면 진짜 완전히 꼬박 나셀 때도 있어요 그래갖고 일을 하더라고 저는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시고 자연스러워요 지글지글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찬 부엌을 보니 음식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금강산도 식후경 원준 씨도 잠시 휴식 시간을 가져봅니다 저거 원래 딸기가 썰어져서 고구락이 썰어져서 고구락이 썰어져서 고구락이 썰어져서 왜요? 원래 눈 보니까 휠체어를 좀 이렇게 계속 위아래로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이게 저처럼 신경선상으로 장애를 일으켰고 보면 대부분 약간 기립성 제외라 혈압이 낮아요 그래가지고 어지러워요 근데 저는 거기에 더불어서 빈혈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 조금 어지러움이 심해서 앉아있다가 좀 불편하면 또 이렇게 뒤로 누워가지고 머리에 피가 좀 쏠리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꾸 왔다 갔다 지금 뭐 습관처럼 이렇게 내버렸어요 위아래로 움직이시는 게 도움이 되나봐요? 아무래도 머리가 좀 낮게 내려가면 머리 쪽으로 피가 좀 쏠려서 어지러움이 조금 가셔요 드디어 원준 씨 어머님이 정성껏 만든 특별한 수제 토스트가 완성되고 가족끼리 머리 맛대고 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이 순간이 어쩌면 가장 큰 행복 아닐까요? 딱 그 이삭 토스트에서 햄치즈 토스트 파는 느낌 안 들어갔었죠? 마늘 향이 나와서 진짜 맛있어 지금 되게 맛있게 드시네요 네 끝까지까지 드세요 이때까지 표정 중에 제일 밝은 것 같아요 사람이 원래 먹을 때는 밝은 것 같아요 이때까지 표정이 배고픈 표정이었거든요 너무 태웠어 백건 삼촌, 양 삼촌 안 했거든요 아 나도 양 삼촌, 양 삼촌, 양 삼촌, 양 삼촌 되게 배고프셨나봐요 네 배고프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 냄새, 이 향이 퍼지니까 아 식탐이 막 숨겨진 식탐이 튀어나와 이렇게 작업하고 이러면 체력 소모도 있고 배고픔도 빨리 생기고 하나봐요 예, 예전에는 이렇게 몸을 많이 써야지만 이게 뭐 체력 소모가 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작업을 하면서 집중하다보면 그것 또한 체력 소모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고프가 많이 컸나봐요 그 맛은 어떠신 것 같아요? 맛은 진짜로 진짜 팔아도 됩니다 이 조합이 나쁘지 않아요 정말 시중에 팔아도 제 생각에는 4천 원, 5천 원 해도 괜찮아요? 4천 원? 지금 샌드위치 만드셨잖아요 근데 지금 팔아도 될 정도의 맛이라고 다들 그러는 것 같은데 글쎄, 내 실력이 그렇게 안 됐는데 맛있다니까 또 맛있게 좋아 나도 내가 먹어봐도 맛있게 맛있어요 그럼 장사하실 생각? 아니요 가지는 우리 식구들은 내가 한다고만 팔아주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 입에 안 맞을지도 몰라 맛있는 음식 하나로 어느 때보다 행복했던 오후가 지나고 야 진짜 체력 너 이때 진짜 진짜 코딱지만 했다 제가 뭘 코딱지만 했다 아빠 안 되겠어 아빠 너 증거물 가져와봐 앨범들 앨범들? 어 앨범들이 내가 증거 다 모아놨어 어? 진혁아 너도 같이 보자 코딱지만 할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아빠 원준씨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지 감회가 새롭기만 합니다 그 옆에 거 그냥 완전 똑같다 여기 여기 때 잘 먹겠지? 뭐 다? 포탑은 포탑은 야 이거 마지막에 이거 찍기 잘했지 지금 너무 예쁘게 그러니까요 보라색 귀여워 귀여워 그 따지 앨범 되게 오랜만에 보시나 봐요? 네 그렇죠 사실 다들 집에 앨범들이 있지만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생각날 때 옛날 앨범 꺼내보면 또 옛날 아기 때 진짜 응? 그냥 정말 코딱지만 했을 때 그때 생각나니까 응 앨범 보니까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응 오랜만에 이제 보고 지금 이제 좀 컸잖아요 네 어떤 거 같으세요? 아 진짜 감회가 새롭죠 아니 이렇게 이렇게 벌써 이렇게 많이 컸나? 싶을 정도로 순식하게 커버렸으니까 진짜 아이들 크는 거 보면 세월이 이렇게 흐르는 거나 하고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걸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엔 원준 씨 가족 완전체의 사진 비교적 최근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입은 다 똑같지 않나? 아니 군대 간 큰아들이 이제 휴가 났었는데 네 휴가 나온 기념으로 이제 제복 입고 있을 때 젠티브 입고 있을 때 이제 가족 사진을 한번 찍었었잖아요 네 근데 큰아들이 이제 군대에 있으니까 이제 보고 싶기도 하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군대 가면 또 저보다는 군대 간 사람이 더 보고 싶겠죠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한 하루 원준 씨의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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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떤 모습일까요?